오늘은 제가 봤을 때 100% 개그맨 제가 KBS 공채 7기입니다 동상이 졌나요 그때? 아 장여상이셨구나 저쯤에 제가 앉아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재현을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최순경 형이랑 은상 이상일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약간 야 최순경 형은 은상이다 내가 은상이다 내가 봤을 때 최소한 동상은 돼야 된다는데 장여상 유재석 최순경 아 봤어요 이 영상 봤어요 이 영상 봤어요 이러면서 제가 이 영상보다 사춘기신가 싶었는데 아니 진짜로 지금이었으면 아마 데뷔를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요 계란 계란 세림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상의 등수를 갈 수 없겠지만 그거보다 더 아래 상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거지 그죠? 맞죠? 맞죠? 진짜 제가 너무 복에 겨워가지고 기준만 한 번 받겠습니다 저도요 이리 와 그래요 받아요 뭐 이거 될려나 모르겠네 나 이 시절을 굉장히 암울했는데 아 그래요? 굉장히 암울했어요 그래요 정말